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정보를 취득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정통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이나 선관우연장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문제에서 자신만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는 대법관이나 선관위 직원이나 선관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그 분야에 정통한 그러니까 옳은 게 무엇인지 틀린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오늘 한 여섯 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김대광님입니다. 컨닝을 했는데 한 문제를 보고 이득을 보았던 100문제를 보고 이득을 보았던 그것은 모두 다 컨닝입니다. 무효표와 위조표와는 100%가 다릅니다. 위조표는 무조건 부정선거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의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 세 명이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퇴진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렇게 김대광님이 주장합니다. 시험에서 10문제를 컨닝해야 탈락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한 문제라도 컨닝하면 부정시험자로서 낙인이 찍혀서 자격이 취소가 되죠.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바구님은 이번에 대법원의 선거표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보도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2020년 5월 7일에 제기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지 당락을 결정짓는 소송이 아닙니다. 재금표 과정에서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가 나오고 비례용지가 나오고 무효표가 천장이 넘었다면 당연히 선거무효인데 대법원은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팔수가 되어서 언론 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주 예리하고 정국을 찌르는 그런 주장입니까? 가짜표를 세워가지고 당락이 어떻게 그 당락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표 자체가 가짜인데 표 자체가 위조된 건데 표 자체가 프린트가 돼야 될 표가 인쇄가 됐는데 대법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아마 저항에 본인들 인생을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뭉치자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대엽 재판장님 검증 과정에서 확실하게 조작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쇄기로 인시한 사전투표 그리고 심지어 투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투표 도장 이미지를 인시한 것을 가지고 숫자만 헤아리시면 안 됩니다. 대법관님이 투표지를 조작 인시하여 정금물로 제출한 것을 다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라고 해서 바보처럼 믿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은 왜 일일까요?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세 가지고 누가 몇 표가 더 앞서고 몇 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게 왜 대법본에서 기자 보도문으로 나오냐 이하예요. 선관위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겼다. 저쪽이 허위 주장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프린트가 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시가 되어서 한 장이 나오든 백 장이 나오든 만 장이 나오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큰닝을 한 것은 큰닝을 한 건데. 다음에 프리코리아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직후에 생성했던 투표지에 광학 스캔한 원본 자료를 파괴했다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캔한 것과 비교하면 부정이 바로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천대협 대법관을 방패에 삼으며 자료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론조작과 개표 조작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단일화된 후보의 각각으로 이겼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전망입니다. 야당이 분열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내심으로 쾌제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프리코리아님의 말씀은 야당이 단일화되든 분열하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아무리 최재형 윤석열 떠들어봐야 저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앞세워서 2020년대 총선 때와 달리 투박하지 않게 그리고 교모하게 부정선거를 과감히 자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권을 우파에게 넘기는 순간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언론들도 모두 한톡 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훨씬 이전부터 손발을 맞춰온 것으로 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개표 부정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2022년도 대선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끝까지 파헤치고 투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무슨 해설을 붙일 수 없을 만큼 프리코리아님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최재형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윤희숙이 어떻고 다 부지럽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투표자가 선거를 하게 되면 인풋입니다. 그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블랙박스를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인풋이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이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죠. 인풋에 블랙박스가 있고 아웃풋이 나옵니다. 블랙박스는 선거 과정입니다. 개표 과정 투표 과정입니다. 인풋을 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안에 블랙박스를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신문들 보면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본질은 다 제쳐놓고 그냥 격가지만 그렇게 그냥 강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혼을 빼놓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 돌려버리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 수준은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그들은 알죠. 밝혀지는 경우에요. 다음은 김성준님입니다. 인쇄된 조작된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삼측 동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관들이 양심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정선거로 당선 무효 판결하고 투표지 조작한 놈들을 행사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투표 사실을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부정투표 조작한 놈들과 계속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대법관들이 그냥 뭉개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분개면 가만히 있겠죠. 사람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법관들은 재겠죠. 이게 가분개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다음은 kk최님입니다. 정거보전 집행 시 투표지가 다량의 3립박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과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 많은 물류창고에 불이 났던 것 그리고 이번에 qr코드가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보면 정거보전 집행 전에 사전투표지 전체를 인시한 것으로 바꾸었거나 혹은 개표시 조작한 득표수를 어느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많은 특정 투표수의 전체 투표지를 인시한 것으로 바꾸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저는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정거보전 집행 전에 사회로 총선과 정거보전 집행 전에 사전투표지 전체를 인시해서 완벽하게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다 이렇게 가설뿐만 아니고 주장뿐만 아니고 이런 걸 다 지지하는 겁니다. kk최 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거보전 집행 시 투표지가 다량의 3립박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4.15가 끝난 후에 많은 물류창고에 불이 났던 점 이번에 qr코드 이상이 없었던 점 한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덜불처럼 번져나갈 때 법원은 계속해서 핵심 정거들을 정거보전 신청을 기각시키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끌은 게 아닙니다. 끌어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법원들이 정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님들도 세월이 바뀌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정 윤리적 책임을 질 것으로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정거를 조작할 수 있는 새 투표함에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완전히 갈아 끼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법원의 판사들도 기여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김기범님은 좀 비장한 그런 마음 보통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특히 요즘에는 세금부담이 과하지 않습니까. 계속 세금을 내는 거죠. 선불로. 작년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또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때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기범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핏담으로 낸 세금으로 편안히 등 따섞고 배부르면 나 몰라라 하면 그만입니까. 정말 나와 같은 국민이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 나와 같은 국민이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적기관들이 하나같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이야기죠.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세금으로 만든 공적기관이 있으면 그 공적기관마다 고유기능을 좀 제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청렴성이나 선거 부정문제를 밝혀달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냐 이야기죠. 공적기관 가운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공적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청와대가 잘합니까 국회가 잘합니까 국민의 힘이 잘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합니까 대법원이 잘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잘합니까 검찰이 잘합니까 정말 나와 같은 국민이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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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